피부 나락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막 긁어! 손톱 세균 감염되죠? 피부 장벽 박살나죠? 가려운 걸 어떡하냐고요? 제가 또 찐템 찾아왔어요. 나도 모르게 피부 긁고 있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수담님들 안녕하세요. 찐템 감별사 담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지금 이건 안 필요한 사람 없겠다. 이건 정말 나도 써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가려움 극복템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입니다. 이게 그냥 로션이면 제가 안 가져왔겠죠? 이 글씨 보이세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가려움 개선 기능성 로션입니다. 지복합성 피부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기름진 저도 몸은 가려워요. 우리 몸은 앞가슴과 등을 제외하면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굴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몸은 건조하면 가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나도 모르게 막 팔다리를 긁고 있어. 하얗게 각질이 두고 니트 살 닿는 데가 막 따끔따끔해. 자고 일어났는데 막 여기저기 긁은 자국 있고 나도 모르게 얼굴 긁어서 메이크업이 벗겨져 있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이게 염증성 반응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원인은 극강의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더욱 많죠. 난방해 놓으니까 실내는 건조하고 매일매일 뜨끈한 물로 샤워하면서 피부가 바짝바짝 말라버리죠. 이 니트 같은 겨울옷들이 또 정전기도 잘 생기죠. 피부가 물 달라고 이제 가려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갈라는 물을 안 주고 막 긁어. 이 손톱에 세균 많은 거 아시죠? 안 그래도 힘든 피부에 세균탄이라니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피부에서 이 뚜껑 역할을 하는 걸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피부 장벽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보습 제품을 덧발라도 금방 건조하고 금방 또 가려워요. 그럼 솔루션이 무엇이냐? 극강의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 힘센 뚜껑 역할을 이 로션이 해주는 거예요. 이 기능에 대해서 식약처가 인증을 해줬어요. 여러분 로션이 다 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습도, 가려움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도 완료되었고요. 제형도 확실히 좀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바디로션들은 펌핑하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으면서 살짝 쫀쫀한 느낌? 근데 바를 때는 부드럽게 슥슥 퍼지고 눈 녹는 것처럼 스르륵 피부에 스며들어갑니다. 발라놓고 잠깐 있으면 피부에 쫙 먹어들어가면서 이 피부 표면이 정말 깔끔해요. 바르고 바로 이렇게 옷을 입어도 옷이 들러붙질 않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얼굴에 바르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얼굴에 발라도 겉돌지 않고 싹 흡수되고 고보습 크림을 발라놓은 것처럼 보습감이 아주 진합니다. 얼굴 가려운 분들 너무 건조한 얼굴 피부에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바를 때마다 밀리고 누드릴 때마다 이렇게 찍힌 자국 남는 이런 쿠션 쓰실 때 이 로션 바르고 하시면 안 밀려요. 바디도 바디인데 저는 이 페이스에 사용했을 때 사용감에 더 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로션의 그 잔여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로션보다도 더 밀키한 정말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발라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렵더라고요. 근데 이 더마비 로션은 어쩜 이렇게 마무리감이 깔끔하면서 다음날까지도 피부가 촉촉한지 이거 바르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피부를 긁질 않아요. 그리고 더마비가 잘하는 거 있죠? 건강한 피부 구조와 가장 유사하게 제형 만드는 거. 피부 지질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와 대표 보습 성분 판테노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숫자를 작게 만들어서 유효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보습 포뮬러가 피부 장벽을 더 단단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약산성 처방에 향료 없고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영유아 안정성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임산부까지 사용 가능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가족 제품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려운 피부를 위한 가려움의 힘센 로션은 올리브영 한정 총 800ml 대용량 더블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아이들, 어른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이런 거는 미리 명절 선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우리 수단님들을 위해서 총 10분께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 본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피부 가려움 때문에 일상이 괴로우셨던 우리 수단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 꼭 사용해보시고 가려움 극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